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의 이중전공 선발요건이 변경됐습니다. 선발요건 변경과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이은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논란이 계속됐던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이번에는 이중전공 선발요건이 변경됐습니다. 컴퓨터학과의 이중전공 진입 학생의 선수 과목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1, 컴퓨터 프로그래밍 2가 추가됐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2년 9월부터입니다. 갑작스러운 선발요건 변경에 학생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군대에 간 학생들의 경우 이중전공의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또 지난 학기 컴퓨터학과의 이중전공 합격생 수학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컴퓨터학과는 2021년 기준 프로그래밍 1, 2를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대학 학생은 전공수업 진행이 프로그래밍을 듣지 않은 이중전공생들로 인해 더 져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프로그래밍 1, 2 수강 조건이 추가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컴퓨터학과 행정실 측에 이중전공 요건을 추가한 이유에 대해 문의해봤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1학기에 있었던 컴퓨터학과 이중전공 학생 합격자 수와 관련해 대다수의 학생이 불만을 품고 있는 만큼 이중전공 선발에 대한 컴퓨터학과의 입장과 선발 과정에 대해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KUTV 뉴스 이은서입니다.